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실천입니다. 생기초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영식 문장들을 일부 살펴보았어요. 오영식 문장 SVOC에서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나오는 꼴. 그러는데 오영식에서 당연히 명사나 형용사나 혹은 절이 보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오영식 SVOC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더 센 기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어. 이거 한국말로 단어라고 쓴 것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제가 비웃는다고요? 여러분들 단어 뜻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단어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정도입니다. 그러는데 일단 단어 하면 이게 뭐냐? 일단 자립적인 말 그리고 독립적인 문법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시 독립적인 문법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언어 기본 단위. 그러니까 언어의 최소 기본 단위인 겁니다. 물론 최소 기본 단위. 단어를 더 쪼개보면 형태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몰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형태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한국말에 나는 나라는 대명사와 는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었어요. 나는 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단어. 그러나 나는 이 말은 나와 는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보다도 더 근본적인 최소 기본 단위는 몰핌이라고 하는 형태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면 아까 일단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언어의 기본 단위다. 영어로 Basic Element of Language. Basic Element이다. 자, 영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 모든 언어의 기본 단위. 알았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 하면 반드시 객관적인 의미 또는 실질적인, 실용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Objective Meaning. 자, 학생, 엄마, 아버지 이런 것처럼 Objective Meaning이 있어야 되고요. Practical Meaning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의 세 번째 포인트는 Uninterruptible. 그러니까 아버지를 딱 아, 버지, 아버지 이렇게 두 개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의 단어인 거지 아, 버, 지 세 개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Uninterruptible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는 세계 각국의 언어, 상황, 사정에 따라서 Definition이 다양해요. 단어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리고 서로 다루, 서로 다른 Referent Standards,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단어 얘기하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죠? 맞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1년이 다 가도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못 내려요. 그만큼 단어는 어려운 말이고요. 복잡, 다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도 기준이 있어요. 자, 이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한 건지 말씀드릴게요. 한국말에는 어근이 있고, 접사가 있고, 어근, 어간,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발음과 연관해서 의문문적으로 그걸 Phonological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문법에서 하는 기능, 문법적으로, Grammarical. 세 번째는 Orthographic이라고 하는 각 나라의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춤법. 맞춤법 아시죠? 현대, 중류층, 서울말시. 이겁니다. 그와 같은 맞춤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문법 지능을 가지는 언어의 최소 기본 단위. 여기서 의미라고 해놨는데 독립적인 문법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최소 기본 단위, 그러나 단어보다 더 작은 것은 형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태소가 뭔지 한번 짚고, 만약에 여러분 타작이나 타자수가 있다고 쳐요. Type Writer, Type Writer입니다. 그런데 Type Writer는 세 개의 형태소가 있어요. Type라는 단어와 Write, 쓰다라는 단어와 사람을 나타내는 조사, ER, 전미사, Er가 있죠? 세 개의 형태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Cowboys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소치는, 양치는, 그럼 목동들 말하는 건데 Cow라는 단어가 있죠? Boy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복수를 나타내는 말 S가 있죠? 세 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 Cowboys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형태소하고 단어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영어의 단어는 말이죠. 여기다 이게 제가 사진이라 쓸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단어는 영어에도 어근이 있어요. Root라고 하는. 그리고 접두사나 전미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Happy가 있으면 unhappy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있으면 motherly. 어머니의 엄마 같은 ly가 붙어서 love, lovely. Friend, friendly. 이렇게 전미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는 건데 자, 이제 그다음에 단어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단어가 혼자 쓰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단어끼리 모입니다. 단어끼리 모여서 주어와 수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일 때 그걸 우리가 구라고 그래요. 그걸 phrase라고 그럽니다. phrase, phrase, 구. 그런데 단어가 모여서 주어와 동사를 이루게 될 때 그때는 절, close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뭉치면 구나 절을 이루고 구나 절이 문장, 센텐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는 단문도 있고 중문도 있고 복문도 있고 혼문도 있는 건데 이제 단어가 뭔지 좀 이해되셨으니까 품사라고 하는 거. 단어는 영어로 word라고 그래요. a word. 그런데 품사는 영어로 parts of speech. 그럼 품사는 또 뭐냐. 품사는 단어가 갖는 문법적 기능 형태의 의미를 분류한 겁니다. 단어의 문법적 기능 형태의 의미를 분류한 걸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사는 parts of speech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팔 품사가 있어요. 명사.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말. books, family, freedom, water, career. 명사를 영어로 noun이라고 그래요. noun.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noun.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noun. noun이 아니라 noun. N-O-U-N. 두 번째 대명사는 pronoun. 그래야 사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pronoun.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일반적으로요. we, ours, ourselves, this, some, who, what. 이런 겁니다. who, what. 이런 거는 의문대명사라고 그러죠. 또는 관계대명사. some, 부정대명사. this, 지시대명사. ourselves, 제기대명사. ours, 소유대명사. we, 대명사 주격. 그럼 we, our, us, ours에서 our, 이거는 대명사일까요? 아닙니다. 대명사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품사가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 다음, 동사. 동사는 verb라고 그래요. verb. 동사에는 이렇게 비동사, is가 있고요. can, 조동사가 있죠. go, 일반 동사라고 하는 go, make. 그 다음에 be, 이걸 infinitive라고 그래요. 동사원형. being, 이거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이런 꼴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gun, 과거분사. to make, to 부정사. 그럼 여기 be, being, gun, to make. 이걸 내목한 지시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들은 준동사라고 그래요. 준동사. 비한정동사. 그러니까 준동사가 뭐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 이건 다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이거나 해가지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같은 역할을. 그 준동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딱 정해진 그런 한정동사와 비한정동사 이렇게 나뉘어진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면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그래요. adjective. adjective.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로 쓰이죠. 즉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로 쓰는 겁니다. 한정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이 있어요. 예쁜 꽃. 예쁘니 꽃을 꾸며주죠. 이걸 한정용법. 그 다음에 꽃은 예쁘다 할 때 예쁘다로 끝났어요. 비농사 같은 거 뒤에 와가지고 보호로 쓰였어요. 이걸 서술용법 그럽니다. 다시 형용사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한정용법과 서술용법. 그리고 old, three, this, my, korean 이런 것들이 있어요. old,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성상형용사. three, sit,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수량 형용사. this, 이건 이것이 아니에요. 이, 그, 저. 한국말의 관용어에 해당하는 건데 지시 형용사. my, 나의. 소유 형용사. korean, 한국의. 한국적인 한국말의. 이거는 고유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이거는 수식어의 왕입니다. 부사는 문장의 모든 것들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밀 수가 있고요. 동사를 꾸밀 수가 있고 형용사를 꾸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같은 부사도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의 제왕. adverb 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꾸미는 것은 동사입니다. adverb. 그래서 well, beautifully, home, down, hardly.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부사입니다. hardly 뜻 아시나요? hardly는 좀처럼 뭐뭐뭐 아니다. 부정, 빈도 부사입니다. rarely, scarcely, seldom, barely. 이런 것이랑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체사하고 접속사 이 두 가지는 연결어라고 그러는데 전체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그럽니다. preposition. 그래서 명사나 명사에 해당하는 말, 명사 상당어 앞에 위치해서 그게 전치가 되는 거죠. 앞전자, 둘째자. 앞에 위치해서 하나의 구를 이루어요. 전체사가 명사랑 결합해서 이루는 구를 전명구라고 그럽니다. 전명구. 그래서 in, for, at, between, except, fo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conjunction,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conjunction, and that, who, where, if 이런 게 있어요. and, 앞에 절과 뒤에 절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동등할 때 등위접속사. 그러는데 절에도 중요한 절과 종속된 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절과 종속절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역시 접속사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terjection, exclamation을 나타내는 거죠. interjection. 감탄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정표현. g, alas, gosh, bravo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특히 수험생들이 시험에서는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는. 그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우리가 이게 독립적인 말, 독립어로 쓰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관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형용사에 속해요. 관사에서 형용사보다 앞에 위치해요. 모자. 그래서 관, 모자, 관자. 그렇게 해가지고 a beautiful flower. 그러면 꽃이 하나니까 a flower가 된 건데 beautiful이니까 beautiful a flower가 아니라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는 부정관사랑 정관사가 있는데 형용사에 속합니다. 관사를 독립시키면 구품사가 되는 것이고 관사를 형용사에다가 포함시키면 팔품사가 되는 겁니다. 품사. 다시 한 번 품사가 뭐냐. 단어가 있는데 단어가 우죽순 복잡 다단하니까 그거를 8가지, 9가지 기준으로 각 단어가 갖는 문법적 기능, 문법적 형태, 문법적 의미 이거에 따라 나눈 것. 이걸 품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품사 아셨죠? 그럼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성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30주 동안 쉬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성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분은 구성 요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센텐스 컴포넌트, 컴포넌트 어떤 물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구성하는 각 부분 부분, 이걸 성분이라고 하죠. 성분. 그래서 문장 구성 성분, 이걸 센텐스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걸 주요 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요 성분. 주요 성분.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걸 갖다가 종속 성분. 그런데 한국말,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걸 부속 성분이라고 그래요. 부속 성분. 그러니까 영문법이나 한국어 문법이나 2, 50보, 소백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주요 성분에는 주어, 섭직.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섭직. S로 표시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S로 표시했으면 아, 섭직. 주어를 말하는 거구나.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서브젝트가 아닙니다. 섭직. 주어일 때는. 섭직할 때는 몸모를 종속시키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달라지니까 발음 똑바로 하시고요. 섭직. 그럼 주어는 보통 영어에서 는, 은, 이, 가. 가 붙을 수 있는 문장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에는 명사 해당어. 명사 해당어. 즉 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명사 대신 쓰이는 말. 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일 때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보면 믿게 된다. 라고 할 때 To see 라고 하는 게 주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 그거는 명사에 해당하는 말. 명사 해당어. 명사 상당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 투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꿔서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동명사는 ing가 붙은 꼴이지만 우리말로는 몸모하기, 몸모 것, 몸모함 이러한 꼴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 아시겠죠?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중용법,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구나, 명사절 이런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주어만 알아갖고는 백날 그 수준을 면치 못합니다.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뭔지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목적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object 라고 읽게 되면 몸모에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절에 액센트를 둬가지고요. object, object, object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object.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상당어들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에게, 을, 를 보통 이러한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보호가 있어요. 보호. 그런데 이게 목적어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그러고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실력, 기초의 사화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가 있어요. 보호. compliment.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주어를 보충해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데 주어를 보충해줄 때는 주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해줄 때는 목적격 보호라고 그럽니다. 이 형식에서 SVC라고 하는 이 형식에서 그 불완전 동사 뒤에 놓여서 서술어로 쓰이는 말인 거죠. 보호.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비정용 동사 이 말은 좀 어렵죠. 비정용 동사는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걸 비정용 동사 또는 비안정 동사 또는 준동사라고 그래요. 준동사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영어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 합쳐서 비정용 동사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비동사니 일반 동사냐 하는 것 이거는 정형 동사 그래서 동사에는 형태가 딱 정해진 그래서 그리고 주어에 수에 따라 단수 복수가 정해지는 그러한 한정동사 정형 동사가 있고 주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문법적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비정용 동사가 있다. 이거는 제가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동사가 지금 문장 성분이 뭐냐 그럴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부가어 이렇게 무슨 무슨 어 이렇게 끝나서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성분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분을 묻고 품사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비논리적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냐 그러면 서술어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서술어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영문법 이런 책들을 보면 SV라고 설명을 안 하고 SP로 설명을 해요. Subject Predicate Predicate 서술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백 몇십 년 됐어요. 그때 영국의 어떤 학자가 쓴 소책자 그것이 일본 중국 이쪽에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요. 물론 영어권의 학자들도 주어동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편의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주어 서술어 그래야 될 텐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안 그러고 주어동사라고 말한다. 여러분 여러분 이 빌어먹을 비논리성을 안고 들어가셔야 돼요. 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 서술어 대신에 주어동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냥 그 형식을 여러분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주요성분 네 가지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또는 동사 이 네 가지를 주요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10의 무한대생에 가까운 수천조 아니 그거의 무한대생에 가까운 무한한 문장들을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 이 네 가지 주요성분을 주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장들을 갖다가 고작 네 개의 집합으로 나눌 수 있으니 다섯 개의 집합으로 나눌 수 있으니 이건 완전히 이기고 들어가는 승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5형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형식도 중국 일본 한국 기타 주변 나라 에서 5형식이지 영국 미국 영어권 국가에서는 5형식 잘 몰라요. 5형식이 아니라 7형식 9형식 10형식 우리와 다른 형식을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본질은 비슷비슷합니다만 그 필수 부사어를 보호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백몇십 년 된 동양의 영어문법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제가 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부가어가 있어요. 이거를 애정트라고 하는데 애정 애정트 애정트 이거를 부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가어라고 그래요. 부가어라고 그러는데 이 부가어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문법 구조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잘 그런데 중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에 있는 것처럼 주원이 목적원이 부원이 동사 이것처럼 중요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 대개 부사어 이런 걸 말해요. 부사구나 부사어 같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꽃이 피어있다.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피어있다. 두 가지 말 차이점 보세요. 꽃이 피어있다. 꽃 피어있다. 다 중요한 주어란 딱 이렇게 보어가 왔죠. 주어동사 보어 그런데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이 꽃들을 꾸며줬어요. 그거 명사를 꾸며주는 아름다운은 수식어인 거죠. modifier 그다음에 곳곳에 피어있다. 곳곳에가 피어있다를 꾸며줘요. 이와 같은 modifier 수식어인데 명사 수식어를 형용사 동사 수식어를 부사라고 그래요. 부사는 수식어의 제왕이라고 했죠. 다시 명사 수식어는 형용사 관사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사를 영어로 article 이라고 하는데 관사 있는 곳에 반드시 명사가 있다.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것처럼 관사는 명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noun marker 뭐를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말 명사 수식어 그리고 명사 수식 이외에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문장 수식 부사 수식 이건 누가 한다고 했죠. 부사가 하는 겁니다. 부사는 모든 말을 수식을 해요. 그래서 불가어랑 수식어를 종속성분 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완전히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0주 동안 쉬어갈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뒤에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풍사 파트 스피치와 파트 스피치 얘기했죠. 문법적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것 이것과 문장 성분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떤 관계 있냐 여기 보시면 일단 품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형용사 해놓고요. 형용사 살짝 괄호치시고 관사 포함 관사 포함 입니다.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체사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는 별 볼일 없다고 그랬죠. 인터젝션 다시 한번 영어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전을 보고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영용사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명사를 한국말로 명사라고 써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한사전 보더라도 명사는 n이라고 써 있습니다. 명사 noun 대명사 pronoun 동사 verb 형용사 adjective 부사 adverb 전체사 preposition 접속사 conjunction 감탄사 interjection 그리고 형용사에 포함되는 관사 article 기억하셨죠? 이 중에 주요 성분 주요 성분을 보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랑 동사 주어 목적어 보호 이 동사 이 네 가지를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데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사는 서술어밖에 안 됩니다. 동사는 서술어로만 쓰여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한국말과는 달리 동사를 그냥 서술어라고 명명하지 않고 프레드킵 이라는 말을 안 쓰고 동사라고 호칭한다고 말씀드렸죠? 형용사는 보호로 쓰이거나 이걸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괄호치고 서술적 이렇게 기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꽃이 예쁘다 해서 예쁘다. 그런데 예쁜 꽃 아름다운 마음씨 마음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아름다운 마음씨 이때는 서술적 용법이 아니라 이거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아름다운이 마음씨를 꾸며주니까 이걸 한정용법 그럼 마음씨가 아름답다 이때는 어떠어떠하다 에 해당하는 말 이걸 서술용법 보호로 쓰였다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그녀의 마음은 그녀는 친절하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친절하다 The girl is kind is 의 보로운 kind가 서술적 용법 더 kind girl 그 친절한 소녀 거기서 kind는 걸을 직접 꾸며주니까 직접 수식하는 걸 한정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용사하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떠어떠한 이것과 어떠어떠하다가 있다 어떠어떠한 이거는 한정용법 어떠어떠하다 서술용법 한정용법 서술용법 이거랑 같이 형용사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영어 공부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 보세요 잔인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서 무슨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구구단보다도 수준이 낮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부사가 있어요 부사는 부가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부사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 있어요 책상에 서울에 어디 어디 기타 등등 위치부어 위치부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필수적으로 쓰여요 위치부어 위치를 나타내는 보어일 때는 이걸 필수부사라고 해가지고 문장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국과 미국에서의 현재 상태인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부사는 아직도 보호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150년 전의 구닥다리 문법이 일본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강의 현장에서 그렇게들 배우셨을 테니 좋도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원서를 보는 분들은 당연히 위치부어는 필수부사로서 보호로 쓰인다 그러나 케케묵은 한국문법 여기 길들여 있는 분들은 그냥 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사는 부사는 여기 동사를 꾸밀 수 있고 형용사를 꾸밀드릴 수 있고 부사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미고 싶으면 다 꾸미는 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수식어의 제왕 수식어의 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는 이거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이런 말 앞에 놓이는 그런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자 둘치자 preposition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와 뒤에 오는 말이랑 덩어리로 합쳐져가지고 전명구를 이루어요 전명구 아시겠죠 아시겠죠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On the table 그렇죠 아니면 Below the horizon 수평선 아래 이렇게요 인 마이 하우스 나의 집에 이렇게 전명구를 이루잖아요 그럼 문장에서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할 때 형용사 구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부사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치사 그리고 이제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컨정션 이거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 줍니다 접속사도 종류에 따라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인터덱션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한 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어라고 써놓으세요 연결어 전치사와 접속사를 연결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져 있죠 그리고 감탄사는 독립어 그럼 이렇게 수식하는 말 이걸 adjunct 부사어 연결어 그 다음에 독립어 이걸 종속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오형식을 따질 때는 별로 이렇게 중요시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문장 주요성분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서의 동사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우회에서 이 형용사 애직티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이걸 우리가 한정용법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서 She is a beautiful girl 여기서 beautiful이 걸을 꾸며주죠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 beautiful이 걸을 이 걸 명사 걸 하면은 뭐 키 큰 소녀 키 작은 소녀 평범한 소녀 똘똘한 소녀 친절한 소녀 소녀가 무한정 다양해요 근데 그중에 아름다운 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이렇게 아름다운으로 걸의 집합을 딱 한정 지워준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의 기준이 뭐냐 왜냐면 뭐 마음씨가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걸 기준으로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beautiful girl에서요 여기서 형용사가 두 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두 형용사고 beautiful도 형용사인데 이 어는 이 a beautiful girl이라고 하는 명사 구 이걸 자 이걸 자 이걸 프레이즈라고 한 것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에 따라 이해가 되셨죠 she is a beautiful girl 이걸 하나의 센텐스라고 하고 she는 주어이고 is는 서술어이자 동사이며 a beautiful girl은 보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s, v, c 그래서 이영식 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보어를 나타내는 a beautiful girl 이 세 단어의 구 속에는 관사 특히 부정관사 자음 앞에 오는 어가 있는 거예요 a beautiful girl 그리고 어는 beautiful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어는 걸 때문에 온 겁니다 소녀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들은 친절한 소녀들이다 그러면 they are beautiful girls 가 되겠죠 걸즈 관사는 없어지고 한 명일 때 이렇게 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걸이 있음을 나타내는 게 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칭이 따로 붙었어요 관사라고 그러나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형용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beautiful이 직접 수식했다 이걸 한정용법 근데 말을 the girl is beautiful 이렇게 비동사 링킹 벌브라고 하는 건데 비동사 뒤에 보어로 와가지고 소녀는 아름답다 그 소녀는 아름답다 간접적으로 수식했어요 이걸 서술이라고 합니다 서술 간접수식 한정 직접수식 두 가지 차이점 아시겠죠 형용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자동사 뒤에 보호로 온다 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때는 주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때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의 종류도 볼게요 보호의 종류도 이렇게 주격 주격 보호 보시겠습니다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다 주어 He를 갖다가 보충해 줄 말입니다 A student 명사죠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형용사가 이렇게 보호로 왔어요 그러니까 보호의 종류는 명사나 형용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아래 보세요 He made me a doctor 그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나를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나를 의사로 만드셨다 나의 의지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A doctor가 me 이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건 S, V, O, C O형식이고 me는 목적어이고 A doctor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doctor 대신에 happy를 써도 똑같아요 He made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때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보호로 올 수 있는 말은 명사에 해당하는 말들이나 형용사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 명사에 해당하는 말은 뭐죠?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것도 형용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령동사 이거 비안정동사 이거는 네 가지라고 그랬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He said watching TV 그는 앉아있었다 TV를 보면서 그럼 이거는 watching TV TV를 보며 여기 watching TV watching이라고 하는 그 현재 분사가 이렇게 주격 보호를 나타낸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령동사로서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You allow me to go home 그는 허락해 주었다 나로 하여금 집으로 가도록 지난 시간에 많이 연습한 겁니다 그는 허락했다 내가 집에 가도록 이때 미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얼라우드의 목적어 또 하나는 to go home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오용식 구조는 주술관계가 두 번 나타납니다 He allowed 와 me go 라고 하는 그래서 이 to go 있죠 이걸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이 투부정사를 비정령동사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비정령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 보세요 He made for the house 그는 집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집으로 갔다 이 make for가 이때 make for에서 make는 고우의 뜻인데 이 for the house가 없으면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He made만 갖고는 그래서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for the house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for the house은 그래서 필수 부사가 되는 겁니다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는 집으로 갔다 해서 한국에서는 그는 갔다 for the house 집 쪽으로 이래서 주어 동사 M 이렇게 modifier 이렇게 보는데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거를 SVC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탄력성 없이 150년 전 영어 지식만 갖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지장이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 영국이랑 미국에서는 필수 부사를 이렇게 보호로 취급하기도 하는구나 진짜 없으니까 말 자체가 안 되네 He made 하면 그가 만든 건지 된 건지 간 건지 도대체 말이 안 돼요 for the house가 붙음으로 인해서 집으로 갔다 이런 뉘앙스 그 다음 He put the book on the table 여기 on the table을 보면요 그는 the book 그 책을 놓았다 테이블 위에 He put the book만 하면요 그는 책을 놓았다 얻다 놓은 건지 가방에 놓은 건지 책상 위에 놓은 건지 책상 밑에 놓은 건지 쓰레기통에다 버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on the table이 꼭 있어야지만 영어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없으면 이거는 덜 떨어진 문장 비정상적인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위치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모어는 없으면 문장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그래서 이러한 게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호의 종류 보시겠어요 연결호의 종류에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랑 접속사 종속접속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치사는 뭐냐 전치사는 역할은 자 이 정도 크기로 보시겠어요 어 만약에 the boy with a ball 하나의 공을 가진 소년은 여기 with a ball 이 더 보이를 꾸며줍니다 하나의 공을 가진 이게 형용사 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with는 having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공을 갖고 있는 소년이 is my friend 내 친구이다 he is in good health 그는 좋은 건강상태에 있다 in good health 한 단어로 healthy he is very healthy 그는 매우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전치사가 뒤에 a ball good health good health 라는 그러한 단어와 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형용사처럼 쓰였죠 그렇죠 형용사 구가 됐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he is at the hospital now 그는 지금 현재 병원에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지 병원에 누구를 병문안 간 건지 병원에 있다 at the hospital 이 이지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부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면구가 at the hospital 이라는 전면구가 이지를 꾸며주는 것으로 화살표를 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 역할을 한다 위에서는 위도 볼이 이게 한정 한정적인 형용사로 쓰였어요 형용사의 한정용법처럼 그렇게 보의를 직접 꾸며줬죠 인코텔스는 비동사의 보로 쓰였습니다 보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정 억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보로 쓰이기도 한다 형용사구가 부사구는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전치사가 이루는 구 여기 용어를 좀 정정하세요 전명구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쓰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전명구 어렵지 않죠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구의 형태 전명구 전명구는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with a ball 명사를 직접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인다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동사를 꾸며준다 봐서 알겠고요 종속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와 형용사절을 이끄는 경우와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 이게 뭘 말하냐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명사절 그래요 그럼 명사는 명사나 해석이 어떻게 되죠 하기 것 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 이 네 가지 역할을 하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주어 명사절 목적어 명사절 보호 명사절 동격 명사절 이런 게 명사절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명사절의 넘버완은 됐입니다 됐은 모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됐만 사전에 3페이지 4페이지인데 이것만 읽어봐도 시험에 가서 꼭 한두 문제는 맞힐 수 있어요 if whether what who 이런 게 명사절을 이룹니다 이때 if는 뭐뭐 라멘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whether도 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이루죠 what이나 who 다음에 주어 동사나 동사로 이루어지는 이걸 간접의 문문을 이루죠 이것도 명사절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이 있다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갖다가 형용사절 그러는데 접속사에서 형용사절을 따로 배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형용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사절 해가지고 관계사에서 따로 배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접속사에서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자세히 다루지만 형용사절을 따로 안 배우는 이유는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에서 따로 배워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가지고 선행하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바로 who로 이어지거나 which로 이유로 대시나 또는 이와 같은 관계부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when이나 where나 why나 how로 how는 the way랑 같이 못쓰는 것 아시죠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그런데 관계부사도 부사절이 아니에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시 형용사절 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사절은 뭐냐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를 꾸며줘요 주로 when 못무할 때 주어는 못무했다 because 못무했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는 못무했다 if 못무라면 주절의 주어는 못무할 것이다 though 비록 못무이더라도 주절의 주어는 못무한다 as 못무일 때 못무하듯이 못무처럼 부사절의 만능 접속사는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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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여러분 수고스럽게 사전을 자세히 통독하시면 갑자기 영어 실력이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만능 접속사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요 자 제가 목이 아프니까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